어 쭉 앞으로 노란거 보고 노란거 보고 갔다가 올 때 올 때 일어서 올 때 힘껏죠 힘껏 그렇지 오케이 이제 전진 앞으로 하나 전진 노란걸 보고가 노란거 그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오케이 쎄게 힘껏 손바꿔야지 손 그래야 힘 손 손바꿔줘 손 그렇지 힘껏 줘 다섯 번만 줘 그럼 방향 바뀔 거야 쎄게 쭉 뻗어서 그렇지 더 뻗어 3번 더 줘 3번 그 노란거 보고 계속 가 아